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라는 것은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좌우가 완전한 대칭인 이런 분포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분포는 정규분포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겠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합니다 키를 조사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평균이 얼마냐 하면 한 120 정도 되겠죠 120 초등학교 1학년 들이니까 한 120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를 하게 되면 120이 평균이니까 120에서 가장 많겠죠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평균이니까 이것보다 작은 애도 있을 것이고 큰 애도 있겠지만 평균보다 많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즉 뭐냐면 120에서 내려갈수록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분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물론 위쪽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120이 기준이니까 120에서부터 올라갈수록 이런 분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인 정규분포를 한다라고 보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애들의 키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이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길이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cm 정도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 제품의 길이는 몇 cm가 가장 많겠습니까? 10cm가 가장 많겠지 그죠? 그러면 그 분포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분포를 하게 되겠죠 10cm가 기준이니까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10cm가 이렇게 가장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치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10cm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내려가게 되면 이런 분포를 하게 될 것이고 물론 큰 것들도 존재를 하게 되지만 이런 분포를 하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분포는 우리가 정규분포를 한다라고 보고 그런 가정하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평균이 있고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이 있고 그리고 시그마라고 얘기하는 이게 시그마의 제곱은 분산인데 시그마는 표준편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시그마 자체 제곱은 이거는 분산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그마 자체는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준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고 평균이라는 것은 대표값이에요 대표값 이 집단의 대표값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집단에서 평균은 이게 되겠죠? 평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대표값이다 이 집단의 그리고 흩어짐의 정도는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편차라는 것은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표준편차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이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선은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흩어짐의 정도가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분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흩어짐의 정도가 좀 작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분포가 있다라면 그러면 표준편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흩어짐의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걸 분포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분포가 되겠죠 흩어짐의 정도가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훨씬 더 흩어짐의 정도가 크다 즉 표준편차는 빨간색이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한번 보게 되면 확률을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표준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느냐 한 배, 두 배, 세 배 아래쪽이 되겠죠? 평균에서 아래쪽이 될 것이고 평균에서 위쪽으로 표준편차의 한 배, 두 배, 세 배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정규분포라고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확률을 구해보니까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의 아래쪽 한 배, 위쪽으로 한 배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68.26% 알겠죠? 26%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편차의 한 배만큼 더 떨어지게 되면 즉 평균에서 한 배, 두 배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 한 배, 두 배만큼 떨어져을 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95.45% 이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표준편차의 세 배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한 배, 두 배, 세 배가 되겠죠? 그리고 위쪽으로도 한 배, 두 배, 세 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99.73%가 되더라 이거는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했는 겁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표준편차의 한 배만큼 떨어지면 68.26% 두 배만큼 떨어지면 95.45% 세 배만큼 떨어지면 99.73%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공에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90% 확률이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정규분포에서 표준편차의 한 배, 두 배, 세 배가 아니고 만약에 확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안이 90%라면 이 안이 그러면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좌우로 어느 만큼 떨어지게 되면 이 안이 90%가 되느냐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확률이 얼마냐 하면 여기서 표준편차 평균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표준편차의 1.645배만큼 아래쪽으로 그리고 표준편차의 1.645배만큼 위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가 된다? 9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0%인데 그러면 밖으로 벗어나는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밖으로 벗어난다는 거는 여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있죠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확률은 100%니까 양쪽이니까 이게 5%가 될 것이고 이것도 얼마? 5%가 되겠죠? 그러면 안에 거 90% 양쪽으로 5%니까 전체가 100%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할 적에 우리가 95% 즉 뭐냐면 이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어떤 제품을 이 치수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낮은 이 사람들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치수로 설계를 하면 아래쪽으로 이 90%하고 이 5%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95%의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이 치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치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 위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이 확률은 얼마? 위쪽으로 95% 즉 이 90%와 이 5%를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큰 사람 알겠죠? 큰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작은 사람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에 알겠죠? 우리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가정이 됐던 사무실이 됐던 출입문이 있죠? 출입문 출입문 높이 같은 경우에 알겠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출입문의 높이를 어떤 치수로 설계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큰 사람들은 지나갈 때 전부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불편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큰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치수로 하게 되면 나머지 작은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 큰 우리가 최대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편안하게 다닐 수 있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 아주 극단적으로 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적에는 보통 사람들의 95%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나머지 5%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5%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큰 사람의 95%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작은 사람들은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95% 같은 경우에는 아까번에도 봤듯이 평균에서부터 최대치니까 위쪽이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지 그죠?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얼마? 우리가 1.645배 만큼 표준 편차에 표준 편차에 1.645배 만큼 떨어진 이 치수로 설계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이것보다 작은 사람들은 전부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놀이터에 있는 거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네 거네는 이게 물론 이제 아주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도 탓을 때 버틸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만 이 거네 같은 경우에 다 수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최대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몸무게에 그러면 큰 사람의 몸무게의 95%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이 사람보다 몸무게가 작은 사람들은 다 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치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반 같은 경우에 선반 높이가 있죠 높이 선반 높이 같은 경우에는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버리게 되면 작은 사람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반을 만들게 되면 나머지 키가 큰 사람들은 다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전체 다를 포함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낭비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뭐 우리가 낮은 사람 95% 나머지 95%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95%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적에 아래쪽으로 그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645배 만큼 표준편차의 1.645배 만큼 아래쪽 치수로 설계를 해주게 되면 나머지 키가 큰 사람들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반의 높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 손잡이 있잖아 그죠? 이 손잡이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해서 설계를 할 것인가 손잡이 높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키가 큰 사람들은 당연히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작은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 95%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평균에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표준편차의 1.645배 이 치수로 설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